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이 주식입니다. 우리 에코프로머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에코프로머티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고 향후 에코프로머티의 전망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오늘 나온 소식들과 함께 우리 주주분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이제 또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이 한번 내용 면밀히 살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머티 실적 같은 경우는요. 조금 쇼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삼형제 실적 직격탄을 맞았다. 전기차 캐즙 여파 때문에. 캐즙이 뭐예요? 전기차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 정체되고 있는 것을 전기차 캐즙이라고 하는데 자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적자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에코프로 BM 영업이익은 97% 극감을 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2분기 영업 손실 37억 원 잠정을 기록해서 적자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매출액은 667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6% 줄었다. 순손실 8억 원으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자 역시 에코프로 BM도 이제 영업이익 39억 원 정도. 자 그리고 에코프로 지주사 역시도 지금 영업 손실 546억 원으로 이제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적자 기업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된다? 무조건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주가에 선반영 됩니다. 선반영. 선반영 되는 게 확실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이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다? 오늘 나온 실적 얘기들이 이미 다 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강력하게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안 좋을 대로 안 좋은 상황이 많습니다. 분명 이제 주가에 이미 다 드러나 있고 이미 하락 계속해서 쭉 떨어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맞긴 한데 자 많이 안 좋아졌으니까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또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지점 변동성이 컸던 이 지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블록딜이 있었지 않습니까? 블록딜은 여러분들 대규모의 주식 거래고 주식을 누군가가 대규모로 팔았다는 건 대규모로 누군가 에코프로머티의 주식을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큰 자금이 이미 또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냐? 지금 이제 앞으로도 1년, 2년 운영을 잘 했을 때 주가가 또 강하게 폭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이 대주주의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단계적으로는 지금 힘든 상황이 맞고 적자인 상황이 맞지만 여태까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 오히려 공포감이 만연했을 때 지금 이런 지점이 기회가 또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점에 샀다가 최저점에 만약에 팔면 이거는 호구죠, 사실. 투자 손실한 사람이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퇴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지 않고 여기서 꾸준히 버티고 다시금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승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를 올릴 수가 있냐?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테슬라 사달났다, 택시 시장이 이제 뒤집힌다, 현대차도 이미 뛰어들었다. 어디 얘기입니까? 결국에는 테슬라의 이 로봇 택시 얘기입니다. 로봇 택시가 여러분들 10월 10일 날 발표 확정이 되었습니다. 10월 10일 날 로봇 택시, 무조건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발표가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 무조건 전기차 쪽으로 완전히 뒤집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기차 캐즈미라고 해도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무조건 전기차 쪽으로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월 10일 날 발표가 될 거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도 이미 뛰어들었기 때문에 국내 현대차도 똑같이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택시 관련 기술들을 계속해서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장은요. 전기차 쪽으로 빠르게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움직임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현대차 등 4개 기업과 손잡고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초고속 그리고 로봇형, 천장형 등 여러 유형으로 보급을 하게 되었고요. 현대차, LG전자, 두산 로봇틱스, LS1링크까지 지금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래 보시면 이렇게 로봇으로 두산 로봇틱스의 로봇과 LG전자 기기로 이렇게 자동으로 충전을 해주는 자율 전기차 로봇 충전기까지 지금 보급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여태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냐. 그동안은 이제 어떻게 시 예산을, 서울시의 예산을 직접 투입을 해서 충전기를 직접 설치를 하거나 또는 개인 또는 기업의 보조금을 지원을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어떻다? 보조금 지원도 아니고요. 예산 투입도 아니고 이번에는 민간기업 자체의 투자를 이끌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제 민간기업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제대로 보급을 한다는 거고 시 예산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 여러 가지 유형의 전기차 충전기 도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전기차 충전소가 보급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이제는 그 대수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수요 충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기차의 수요 충격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에코프로 머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결국 지금이 최저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뉴스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발 좀 사주세요. 전기차 비상걸린 정보. 결국 역대급 혜택 꺼냈다. 전기차 수요가 계속해서 떨어진다. 세제감면 기간 연장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안 좋을 때는요. 안 좋은 뉴스만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서 좋을 때는 좋은 뉴스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나 시장과 반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시장 하락에 대한 시그널인가. 이 기자분도 인턴이신 것 같은데 인턴 분이 쓰신 기자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도 조금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대중과는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 오히려 지금 이 지점에서 디테일하게 잘 대응을 하신다면 결국 여러분들 나중에 전기차의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되고 에코프로 머티가 또 한 번 폭등을 하게 되는 그 기간이 올 수밖에 없어요. 또 그 기간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냐.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인내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 시간을 데리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 매도를 해야 되냐.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실적이 적자로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따박이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이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매수매도 타점 어떻게 잡으시면 되는지 또 어느 지점에서 타점 안내를 해드리는지 제가 다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최근에 이제 블록딜 지점에서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다시금 이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드시 떨어지게 되는 거고 다시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다시 실적 발표 후에 타점 안내 어떻게 해드리는지 안내를 해드릴 거고 또 동시에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유튜브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속보 내용들이나 뭐 여러가지 이슈 내용들 속보로 빠르게 나오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대응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면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된다. 수익을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앞으로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계속해서 타점 안내 그리고 이슈 안내 해드릴 테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 구독을 해주시고 부담없이 참여 신청해 주시면 되십니다. 참여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 번호로 저한테 에코프로 머티의 머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다른 종목 아닙니다. 에코프로 아니고요. 에코프로 머티의 종목에 대해서 대응 내용, 타점 안내 드리니까요. 저한테 머티라고 문자만 부담없이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문자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시니까 따로 뭐 과금 과정 이런 거 없이 무료니까 부담없이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분명히 올랐다가 떨어진 정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셔야 된다? 이제는 어느 정도 주주, 대주주, 세력들의 주체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참고를 하시면서 또 한 번 분명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새로운 세력은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엿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주분들은 어떻게 한다?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안내, 타점에 대한 안내, 대응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정말로 수익 보시는 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다른 종목들도 한 번 볼게요. 에코프로도 한 번 보시면요. 에코프로도 계속해서 바닥 다지는 과정 들어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VM도 한 번 보시면요. 에코프로 VM도 이렇게 보시면 역시 바닥 다지는 과정이 쭉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연 다시금 오를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결국 여러분들 하나의 총매가 반드시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총매는 오늘 말씀드린 자율주행과 관련된 총매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